윈준이가 24A 마지막이에요. 모든 A, B, C는 24원까지 있어. 24원이 되면 다음, 윈준이 클래식 카드 앱에 운진 B도 생겼지? 네. 그쵸. 앞으로는 아직은 운진 A 꺼 하면 되고요. 이따가 운진 B 꺼 하면 돼요. 네. 네. 점수가 조금 아쉽네. 먼저 읽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될까요? 스터디. 그렇죠. 스터디. 스터디. 오케이. 그러면 육안 2시로 됐어요. 그렇죠. 와인. E. 육안에는 3가지 소리. E. 뭐가 있었더라? E. 어. 여기서는 뭐가 됐죠? E. 어. 그렇죠. Y가 내는 3가지 소리. 뭐가 있었더라? 짤막. 그렇죠. 짤막. 짤막. 그렇지. I. 네. 여기서는 뭐가 됐죠? E가 됐죠? 앞서서 뭐가 됐다? I. 어. 어쩌면 뭐가 됐다? 그렇죠. 스터디. 스터디. 어. 음. 얘는 뭐가 됐다?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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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 C.K. C.K.는 힘을 맞춰서. 퀴즈. 스터디. 스터디. 좋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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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E가 뭐가 됐죠? 어. E는. 어. 어. 헐. E가 합쳐서 뭐가 됐다?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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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뭐가 됐을까요? 어떤 틀리는? 틀려도 상관없음이구나. 불러볼까요? 뭐래? 그렇지, 잘 샀잖아. 라운드. 오케이, 그럼 조심해야 될게. 오유 다 같죠, 오유. 오유가 뭐 됐죠? 좋지, 아우 됐죠, 아우. 알은? 얼. 여기까지가 뭐 됐죠? 라운드. 얘는 은. 흰. 흰은. 합쳐서. 라운드. 여기다.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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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어....아우. 얘가 조심해야 될거야. 아유, 아유. 오가 아 될 수 있고, 그리고 유가 은 될 수 있죠. 라운드입니다. 뭐라구요? 라운드. 흰. 이게 안되면 뭐가 될까요? 버튼 틀리면? 음 좋았어. 그렇죠. 거의 맞출 뻔 했죠. 뭐 때문에 틀렸냐면 C의 소유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C가 뭐가 됐죠? 그렇지. C가 C. E는. 그렇지. S가 C였으니까. 이 소리는 뭐가 됐어요? S. 그다음에 여기 O는 힛받아서 O. B는 R은 그래서 PROCESS PROCESS 그러십니까? PROCESS 제일 중요한 게 맞든 틀리는 있는 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틀리는 건가 없어요. OK. OK. 이건 뭐가 됐어요? STAP. 그렇지. 그럼 O가 뭐가 된 거든요? 그렇지. O가 R입니다. STAP. STOP. OK. OK. 영국사람들은 OK. 이거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 OK.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을 들어볼게요. 먼저 미국식 STOP. STOP. 뭐라고 그래요? STOP. STOP. 그다음에 미국식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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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래서 이 O를 미국사람들은 A로 내고 미국사람들은 O로 내요. 됐습니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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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는 뭐가 될까요? BURN. 그렇지. BURN죠. BURN. 그럼 U가 뭐가 된 거죠? O. 그렇죠. U가 O. 됐고. O. O. 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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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는 뭐가 될까요? SUPOSE. 그렇지. 들어볼까요? SUPOSE. 뭐래요? SU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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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U는? . U는?? O가 인거야. 라는 소리가 E는 풀고 O는 O. S는 Z. 합쳐서 SUPOSE P는 뭐야. got pot judgment got 그렇지. got got and 딱 버튼 틀리면 ok. 누르고 볼까요 status 노래 status 원래 들으면 status status 근데 좀 못 부린다고 status 그러면 s는 d는 a가 뭐가 됐지 status l o d는 u s는 o s는 status status 얘도 영웅식, 영웅식으로 ok. 먼저 영웅식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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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영웅사라는 이 a를 a 부르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라는게 딱 정해져있는게 아니니까 민준이가 발음하는게 틀린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넣는거야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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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는 뭐가 될거야 turn c 아까 turn burn하고 비슷하지 ok 얘는 뭐가 될거야 ok job job b야 b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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